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핵심을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귀한 그런 전문가분의 여러분들 주장을 압축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부터 한국 조세정책연구원에서 25년 동안 일한 조세 전문가가 노영훈 박사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분이시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시회를 비판했다가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가 물러난 2008년 초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서 3년 만인 2011년 대법원 성소 판결을 받아낸 분입니다. 종부시회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분보다도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날 종부시회법 1조 조세행평성과 부동산안정규정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 못한 괴물로 바뀐 종부세라는 제목의 심청 인터뷰에서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노영훈 박사의 주장입니다. 조세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세 체계가 아니라 정치 프레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세법 1조에는 세금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부시회법 1조를 보시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행평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부시로 행평성이 높아졌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두 가지 모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 해설을 좀 더 하면 결국 종부시회의 목표라는 것이 딴 게 없습니다. 세금을 더 긁어들이는 겁니다. 5조 6조 정도.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포장만 그렇게 한 거죠. 부동산 가격을 안정하고 행평성을 높인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2%를 정밀 조준한 세금이다. 노영훈 박사의 주장입니다. 2%는 갓난아이까지 모두 포함해서 분모로 넣었을 경우에 2%가 됩니다. 전국 가구수로 따지면 4%의 주택을 가진 가구 기준 그리고 주택을 가진 기준으로 보면 8%입니다. 그게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더구나 국민 2%면 이지매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0.01%도 부당하게 국민을 공경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세금을 무겁게 무깁니까? 참 노영훈 박사 이야기는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보는 한 줄기 삐과 같은 그런 지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냐? 그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냐?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켰냐?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선명한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문제입니다. 노영훈 박사의 주장입니다.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30억에 15억짜리 한 채와 또 15억짜리 한 채의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채를 갖고 있는 D의 사람은 30억을 나눠서 15억짜리 한 채는 자기가 살고 다른 15억 한 채는 다른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비난받아야 될 문제입니까? 어차피 임대소득은 따로 세금을 냅니다. 15억 원짜리 하나를 전시해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국가경제에 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니까 중과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퇴자들이 한 채는 자기가 살고 30억짜리를 가지고 자기가 다 소비하지 않고 아껴서 자기는 15억짜리 살고 15억짜리를 굴려서 임대소득을 거두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죄인 취급하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 문제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전혀 없는 정치꾼들이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죠. 다음 이주택자가 팔면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입니다. 노영훈 박사입니다.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꾸 3기 신도시 크레인 기중기가 올라가는 것을 두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국민들을 쇠뇌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 공급은 전체 공급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급의 90% 이상이 기존 중고주택 거래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겨서 공급을 줄여버린 것이 현재 조세체계입니다. 시장을 살리는 세제가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 공급장애 요인인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거죠. 모든 걸 다 거짓말로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거짓말로 그냥 정책을 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노영훈 박사 주장입니다. 정부가 속으로 10억 아파트가 20억으로 올랐는데 그거 다 그야말로 불로소득 아닌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해도 결국 정부가 올려준 건데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지 왜 떨냐? 식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입니다. 양도세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최고세율이 75%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세금도 최고세율이 75% 가게 되면 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참 586 정치꾼들이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라를 그냥 골로 가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노영훈 박사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노영훈 주택 전문가의 지적은 얼마나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참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오늘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10% 기존 주택 거래라는 것이 90%를 차지하는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좋은 세상이 참 와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참 반이성 반지성 반시장 반상식 반합리 이렇게 정책을 펼칠까요? 자기들 다 여기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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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